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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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는데 조식이 10시 반 가지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을 또 깨우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켜 왔습니다. 저희 룸메이트 희찬이부터 가시죠. 저도 근데 정신이 좀 안 끼는 상태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이가 지금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서 자고 있어요 희찬이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Real Love 이게 또 굉장히 락 느낌이 있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동작으로 street ㄹㄹㄸㅇ 됐어. 비전 롯ㄹㄳㄹㄹㄹㄹㄹㄷㄹㅇ 보아양이 재밌고 ㄹㄹㄹ ㄹㄹㄹㄹㄹㄹ 벅수 희토 나의 전화 나의 전화 히스 씨, 문이 왔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아... 아... 저 안 해놨어... 완전 보이스테다 룬과 유쿠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요? 뭐 플러플럼? 그 저희가 방키가 다 두껍지 생겼어 한 번씩 그렇게 해봐야 돼 일단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봤을 땐 룬은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자... 저는 오늘 제 운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몇 번째 만났는데 뭐야? 됐어! 깜짝농에 됐어 이봐, 내가 말했어 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남의 방 들어오시는데 자꾸 로크를 안 하시나요? 네? 네? 주무시고 계신데 에티켓이 원래 이게 몰래 깨우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쪽 깨어있을 걸 이미 알아가지고 네, 생각하고 있었죠 자고 있는 상태로 로크를 깨우고 오신 거예요? 원래 그쪽도 같이 깨워야 되는데 그쪽은... 정은 씨가 네 저를? 네 아, 저를 깨우는다 저를 깨우는다 가자 아, 알람이 시국은? 네 안녕하세요 룬입니다 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육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아, 더 자야겠다 야, 니가 되면 어떡해 육호! 이거 아세요? 센션이 형 육호가 센션이야 육호야, 밥 먹었다 밥 먹자 배고프다 음식 먹으러 가요, 이제 가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바로 가면 돼, 이렇게? 일단 육호 씨,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가운을 입고 계시네 에이, 쌤야 저희 조금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응 준비를 하고 계시고 태용 준섭아 coming soon Let's go 우리가 떠난다, 아들 설마... 아까 제가 한 방 했잖아요 준섭아, 나갑시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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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는 진짜 실패해 50% 확률을 틀렸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침, 이게 아침, 이게 아침 이게 찐 현실을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귀가 밝으신 편인가 봐요 네? 아... 준섭 씨, 수영장 가셔야 돼요 지금? 네 가시죠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아, 그럼요 조식 챙겨야죠 감사해요 예? 어, 그런 소리 한 사람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었는데 깨져서 그만 따뜻하네요 아직 세상 산만해요 그런데 지금 본인 할 일 있으셔서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태용 씨를 본인이 깨우셔야 돼요 형제서 출동 형제서 출동 형제서 출동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 이쪽 봉지 형들을 완전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가 밝지 않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잘 추보셨나요? 8시쯤 일어나서 아, 한 번 깼어요? 네, 운동 좀 하고 아침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비밀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준섭이랑 같이 운동했어요 아, 준섭 씨도 같이 했어요? 이거 무슨 플랜이야, 잠시만 아침에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딱 걸렸어 무슨 플랜이야, 이거 사실, 방금 깼어요 그러니까, 완전 의외인데? 지금 안 깬 멤버 누구 있어요? 지금 아직 이찬 씨랑 주케이시 남았어요 이찬 씨랑 주케이시 다녀올 동안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녀오시면은 여기 가세요 준비도 해놓을게요 아, 오케이 약속했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안녕 그쪽 따라오셔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제 론메이트한테는 이상 자고 싶다 다시 잘 분위기인데? 와 진짜,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진짜 이거 하이라이트다 요, 요 어? 문이 안 열렸는데? 어, 잠깐만요 아, 좋다 더 조용히 해야 돼요 거슴스라이드다 여긴 진입니다, 진짜 완전하더래요 드링, 드링,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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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지 ! 랩 땡 스피드 파이벳 스피드 랩 덜 쥬어 랩 지금 저 저 옷이 옷을 못 지어요 춤을 못 출라고요. Let's go! 이제 let's go! 보자! 아 이게 뭐야? 춤 출라고 춤 출라고. 어 쟤는 이거. 이거 검색. 이거 엄청 웃겨. 이거 너무 웃겨. 아 오케이. 야 재밌다. 안녕하세요. 조심해. 아 힘들어. 이거 바뀌면 재밌어지거든요. 재밌는 거 만들어드릴까요? 머리 먹어봐. 이거 상태 한 번 봐도 돼요? 나도. 나 머리 어떻게 해. 얼마나 려는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비계점이 있습니다. 되겠죠? 무기. 그만 찍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방을 다 놀았어요 이미. 누가 제일 안 일어났어? 룬이 같은 경우는 미리 일어나 있었고. 이제 의외로 준서, 태호 씨. 밤 들어가서 부속 소리가 나니까 준서 씨 깨더라고. 바로 깼었어. 그리고 준서랑 대화하고 있는데 태호 씨도 깼어. 끊어.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두바이에서의 두번째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먹자.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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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보다. 진실에서 전화했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너는? 응. 그렇죠. 볼게요. 심바야. 야. 울지. 뭐 좀. 아니지. 심바. 동의료야 동의료. 심바야 여기 좀 봐줘. 눈길조차 안 주네? 형 어제 브이앱 봤어요. 너랑 같이 했어 우리. 그래요.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다. 지금 카메라 찍고 있으면 비비들한테 인사 좀 해줘. 지금 찍고 있다고요? 어. 보이지 카메라? 어. 인사 한 번 해봐. 비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심바야. 귀여워. 내가. 내가 내 친구 보여줄게. 유리야. 네 형. 너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진짜 미안한 건 뭔지 알아? 귀여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너무 귀여워. 미안해. 너 왜 안 먹었냐? 나 없는데 너무 재밌어. 너 왜 안 먹었어? 너 왜 안 먹었어? 너 왜 안 먹었어? 너 왜 안 먹었어? 장난이야. 장난이야. 많이 재밌어요? 어. 그래요. 나중에 또 이러러 연락 드릴게요. 베리야. 사랑해. 예. 예. 사랑한다고. 아이 사랑하네요 저도. 오케이. 우리는 호텔에서 차려주는. 조식 먹으러 갈게. 안녕. 넌 즐기지 못하는 그런 조식. 넌 즐기지 못하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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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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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